잘생겼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어. 그러게요. 자기한테 한 번 쏠게. 아 정말요? 제가 하려고 했는데 잠시만요. 아니야. 아 그래요? 자기가 나를 돋보이게 해준 거 같아. 아 예? 제가요? 아이고 고맙습니다. 이게 찌개 그릇이나 이런 거 딱 보면은 이게 세월이 묻어나거든요. 아 이게 냄새가 한번 좀 냄새 장난 아닌데요? 아 고기가 아 이거 칡식이라고 하기보다는 이거 거의 국밥인데요? 한우구나 야 이거 아 소고기를 쓰시는구나. 이거 거의 육개장 맛인데? 네 김치찌개 소고기를 써요. 야 이거 고기랑 자기야 먹어봐봐. 야 이거 하나만 해도 이거 뚝딱인데? 야 고소하다. 이 소리지? 아 네. 아 비슷해. 야 이거 와해라노 이거 와해라. 진짜 맛있다. 자 한번 한 젓가락 가봅시다. 야 되시죠. 아 아 해님 맛있게 드십시오. 야 이거 있는 고기 그대로를 여기 찍는 거 같아요. 좀 찍어야죠? 살짝 찍어서. 와 진짜 맛있다. 너무 부드럽고 고소하다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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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막 소리 들어보세요. 지금 막 거의 불꽃축제야. 와. 막 파바박. 와. 여기 좀 어마무시하게 맛있네요. 진심이 인생불고기에요. 인생불고기. 진짜 이거 인생불고기다. 와. 지금까지 먹었던 것 중에 이런 맛은 없을까 진짜. 이야 이거 어떻게. 진짜 말 그대로 쌈으로. 맛있을 것 같은데요. 박진혁 씨. 이거는 또 왜 찍으신 거예요 이거. 이것도 남친짤 아니에요. 이거. 셀비 합시다.